그러면 허리 좀 해주셔야죠 좋아해주고 있어 그게 재미있지 오빠 호흡이 아직 불폭처리 잘 안 먹네 이상해선지 이상해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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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니 좀 발라해주세요 조금배! 고고링! 고맙습니다 항상 루틴이 있어서 아침에 밥먹고 항상 이렇게 커피 현장 언제까지 지금 계속 잃어버리고 걸어갈 거야 스타벅스까지 영호 형, 택근이 형, 주헌이 형 지영이 형 부부사 형들꺼 맨날 스피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한다고? 언제, 언제부터? 힌터보다 다음이 상훈해? 오긴 치워님? 오토랑 노래를 못 부르더라고요 아침에는 커피지 보니까 아라멜 마키아토가 먹어요 아이스하미 아이스하미가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?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식지 않아요 이거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방 앞에 나달라고 하고 밖에 나와서 먹는데 방 앞에 커피까지 아침마다 배달해 주니까 상훈해가 또 다른 곳이 방 앞에 나달라고 하고 상훈해 아아 선배들한테 아부 씻고 있네요 아아 방 앞에 나한테 후배들이야 모범을 제가 보이고 제가 먼저 하고 하면은 제 얘기 잘 들어주고 잘해봐요 아부..아부 아닌 아부? 잘해줘 커피 아침도 항상 기분 좋게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이니까 모닝커피 안녕 애들 들어주지 않아서 향이까스 아멘